이 소화기 고체 2차전지 개발 사업을 해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얘기 유튜브에서 했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 골드방에 솔직하게 골드방에서 이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좋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내역까지 다 뽑아서 우리 골드방 돌렸었어 언제? 언제 그때냐? 올 상반기 근데 이게 날라갔다 우리가 왜냐 이걸 한번 먹었어 이 소화국을 우리가 한번 수익을 봤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는 제대로 못 먹었어 못 들어갔어 자 이소학은 통과 자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이뻐요 매집하는 분위기도 보이구요 재문만 한번 들어가서 보자구요 프레미엄은 99% 총은 2200억짜리 자 올해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미래컴퍼니 관심 가져야 된다 안가져야 된다 관심 가져야 된다 자 아이씨 지금 몰라고 자 눌림목 오면은 눌림목 얼마? 2만원대 한번 눌림목 이렇게 주면요 눌림목 와갖고 눌림목 주고 오일선이 우상행을 틀면은 타이밍 노린다 자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면 1번 자 미래컴퍼니 노려본다 안 노려본다 노려본다 오일선 내려와서 꺾여서 2만원대에서 우상행을 오일선이 우상행을 트는 모습을 보이면은 타이밍을 노린다 자 알았다 1번 모르겠다 1번 자 지금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라가면 내꺼 아니야 쭉쭉하면은 눌림목을 요 21선에서 내려와서 캔들이 내려와서 오일선이 꺾여서 우상행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자리 2만원대에서 2만원에서 2만3천원 사이에 오일선이 꺾여서 돌아가야 된다면 타이밍을 노려본다 안 노려본다 노려봐야 된다 자 알았으면 1번 나 방송하지마 응? 대꾸가 없어 빨리 자 미래컴퍼니 타이밍 노려봐야 된다 안 노려봐야 된다 2차전지중 관련주에서 최고 싸잖아 여러분들 프레미엄이 거짓말이 안 붙었잖아 내 제자들만 눌러? 다른사람들은 안 눌러? 샤크 님이 주비 님이 블루 님이 자 얘가 눌렀다가 내려왔다가 올려주면 미래컴퍼니 올리는 오일선 우상행을 트는데 여기 빅타이밍이요 어? 아셨죠? 와우 님이 자 미래컴퍼니 관심주로 바짝 신경 써야 된다 얘 세게 간다 미리 말씀드려 미래컴퍼니 내려왔다가 올리면 세게 가 지금 자리에서 그냥 포 올릴 수도 있지만 내려오길 기도해 알았죠?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오일선 하락시 재상승 시 매수 눌러만 줘 땡큐 하고 여기서 오일선 꺾여서 이렇게 들어주면 이 자리 있잖아 이 타이밍에 타이밍 놀이라고 예를 들어서 오일선 이렇게 내려온다 들어 올린다 빅타이밍이다 이거 지금 보는 종목 중에서 오늘 페인트하고 보는 종목 중에서 얘가 내려왔다 가면 최고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여러분도 알겠어 뭘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내가 말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 듣는 거지 여기 주빈 님이랑 경환 님이나 샤카 님은 정말 빅 찬스 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하여튼 그냥 믿고 따라와 어? 주빈 님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자 됐구요 미래컴퍼니 얘기했고 모르면 그냥 무조건 네 하고 따라와 송프로님 어서오세요 동학이여 동학이여 동학이여퍼니에서 좋은 회사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 통과 여기서 이렇게 가던 가더라도 내 거 아니야 통과 선수학 SDI 통과 너무 많이 올라왔어 1대1 자산 자산 대비 약 8% 프레미엄 붙어있고 1800억짜리 1대1 자산 자산 대비 약 8% 프레미엄 붙어있고 1800억짜리 계속 흑자 보다가 올해만 지금 적자요 그죠? 2018년도 부터 흑자 보다 4년 올해 지금 적자인데 아바코 통과 적자 보면 통과요 천호 통과 1집 멀티리어스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지 몰라도 또 심 있게 가지면 어때 통과 황리종목인데 아 이새끼 한번 이쁜데 봅시다 한번 제목 아 이새끼 황기만 아니고 적자만 이렇게 세게 나오지 않으면 제사는 많네 1300억에 488억이네 부채 비율이 43% 55% 유보일은 돈이 없네 자 아 진짜 아 아니 아 60일이 우상향 틀면은 60일 아셨죠 60일을 중요시 여기시구요 타이밍을 노린다 SK I 테코널리지 60일 우상향 시 알았죠 60일만 봐요 60일만 다른 거 보지마 얘는 60일만 봐 지금 두 개 나왔어요 괜찮은게 근데 특유 A급은 미래컴퍼지 하나에요 별표를 하나만 치세요 얘도 별표를 하나만 치고 미래컴퍼니만 질해보세요 조만간에 빨리 갈 수 있는 미래컴퍼니 하나야 현재로서는 CIS 통과 너무 많이 올라왔어 LG 에너지 솔루션 우상향인데 일단 여기서 못 잡았기 때문에 이건 내꺼 아니야 쳐다보지마 TSI TSI 얘도 또 많이 올려서 통과 잠깐만 실적 한번 부추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네 통과 자 테이펙스 테이펙스는 내가 토마토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얼마에? 이 자리에 2만원에 2만원에 추천했다 안했다? 2만원에 추천했다 2019년도에 여름에 추천해서 찌끔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어 그러다가 만원까지 50% 절반 나갔다가 얼마까지 갔다? 450% 저녁 자 토마토에서 내가 이거 추천했다 안추천했다 확인 확인 한번 할 겸 넘어갑시다 한번 자 여기 회원님들 중에서 나 토마토에서 보신 분 이거 추천한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테이펙스 테이펙스 추천한 거 보신 분 미소사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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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거 봤을 거 같은데 자 보신 분 없어? 현재에도 8만원이요 7만원 7만3천원 자 2만원에 추천했다 안추천했다? 추천했다 이 당시에 뭘로 추천했냐 2차전지 관련해서 테마로 추천을 했다 안했다 추천했다 자 통과 애는 제끼고 제끼요 엔드 위에서 지금 팔아먹으려고 지금 지랄 연명 떠는 거요 자 안동화성 통과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통과 덕산 데코피아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쪽에서 그림을 만들 것 같네요 자 이건 나중에 보자 통과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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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몬은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 매집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올렸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레몬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관심을 가지면은 매집에 얼추 때 끝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내년에 쳐다봐야 될 정도니까 자 레몬은 내년에 본다 레몬 2023년도에 관심을 들고 이처든 자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거는 뭐요 미래컴퍼니 하나에요 그 다음에 뒤에 처다봐야 될게 레몬하고 SKI SKI 테크놀로지 얘를 나중에 관심있게 봐야된다라는거에요 여러분도 머리에 두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